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생명과학 1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 소개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7일입니다. 자, 스피드 개념 완성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빨리 개강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제가 정말 열심히 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작년 11월 말에 벌써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 2배 수스트 우수문항, 수능 완성 우수문항, 그리고 18모의고사 이 3개는 선생님이 또 긴급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말에 긴급 추가한다라고 하는 그 캐스트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자, 이 강의 중에 지금 기초인문특강 끝났고 섬기한도 거의 끝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스피드 개념 완성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것도 추가한 커리큘럼에 대한 거는 다른 그 캐스트로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학생들 그거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뭐야? 스피드 개념 완성. 섬세한 개념 완성, 이거 둘 다 개념 완성인데 얘는 차근차근 섬세하게 해주는 강의이고 이거는 빠르게, 속도 있게, 그래서 스피드 개념 완성. 이걸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베스트 개념 강좌, 섬세한 개념과 스피드 개념 완성. 둘 다 개념 완성 강의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강의입니다. 수능과 내신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해요. 선생님 1년 정말 많은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몇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생명과학 1 개념 완성 교재 이 개념 완성 교재로 섬기한과 스피드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교재인데 이게 지난해 7만 3천 권이 나갔어요. 4권 한 세트로 7만 3천 세트가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 하여간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교재 구입하고 수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작년 수능 한 생명과학원 13만 명, 14만 명 그 정도 사이 응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만 3천 권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이거를 교재 구입해서 공부했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중요도를 이해할 만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그랬어요. 올해는 지금이 1월 7일인데요. 올해 생명과학원 개념 완성 교재가 벌써 4쇄, 네 번째 인쇄, 만 건 단위씩 인쇄하거든요. 4쇄가 진행 중이에요. 속도가 장난 아니죠. 하여간 올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렇게 개념 완성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섬기환과 슬기환으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성취를 할 수 있느냐.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능생명과학원의 문제 구성이 개념 확인형 13문제, 고난도 추론형 7문제가 나옵니다. 뭐 대부분 다 알죠. 고난도 추론형이 이게 유정, 가계도 문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개념 확인형은 간단간단하게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이렇게 되는데 섬기환 또는 슬기환이, 스피드 개념 완성만. 이 슬기환, 섬기환이 이 중에 개념 확인형 13문제로 완전히 다 잡아요. 그리고 이 고난도 추론형 7문제 중에 모두 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최고난도 문제나 한 3년 문제 되고요. 나머지 3년 문제 그 정도는 할 만하다고. 자, 섬기환이나 슬기환으로 고난도 추론형의 3문제 정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형 13문제, 추론형 3문제 합쳐가지고 16문제를 섬기환이나 슬기환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 잡으면 지난 수능 기준으로 몇 등급이 확보가 된다? 3등급 이상이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만점과 1등급은 이 섬기환이나 슬기환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노는 거 아니잖아. 상크스나 모의구사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든든한 반성 위에서 1등급 반점이 가능하다 이거야. 알겠지? 적어도 3등급 이상이 보장이 되는 강의. 바로 스피드 개념 완성반. 그 전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도 있었고. 알겠지? 자, 섬세한 개념 완성반과 스피드 개념 완성반. 섬기환과 슬기환. 어떻게 다른지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둘은 쌍둥이 강의예요. 똑같은 강의입니다. 자, 교재도 똑같고요. 둘은 강의 내용도 완전히 똑같아요. 알겠어요? 다만 얘는 섬세한은 차근차근 반복을 하고 많은 예시를 들어주고 그래서 이거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스피드는 반복을 안 해요. 빨리빨리 설명을 합니다. 알겠어요? 압축을 해서. 그래서 시간이 확 줄여드는 효율적인 강의입니다. 모든 교과 개념, 수능에 필요한 생명과학원의 모든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스킬들 그리고 기본적인 기출 이것들을 쭉 다 해줍니다. 자세하게 반복하겠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비해서 스피드 개념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알겠지? 섬기환은 45시간.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완강할 것 같은데 한 50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1월 초중순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는 30시간. 작년이 30시간이었는데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2월 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반복, 섬세한 개념 완성. 이거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스피드 개념 완성. 알겠지? 그럼 자기가 내가 섬기환이 필요할지, 슬기환이 필요할지 좀 느낌이 오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섬기환은 처음으로 생명과학 1 공부하는 고2다. 그러면 섬기환 들으세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고3이나 N수 또는 점수가 안 나왔던 고3이나 N수생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섬기환을 들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슬기환, 내가 개념을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해야 돼. 그런데 섬기환 듣기에는 조금 좀 비효율적이야. 상위권,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내가 섬기환이 됐건 개념 완성 다른 게 됐건 뭔가 공부를 했어. 다시 한 번 재수강을 해야 돼. 그런 친구들. 그리고 복습용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해보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스피드를 들어주시면 된다. 느낌이 좀 오죠? 자, 강의 내용. 교과 개념, 전체 시간 중에 40% 정도 할애가 되고요. 스킬을 한 30%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킬이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고난도 추론용 문제에 대한 스킬 중에 기본 스킬만 합니다. 좀 깊이 있는 어려운 심화 스킬은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로 넘겨요. 자, 섬기환과 스킬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해주는데, 평가 기출 문제 위주로 해주는데 30% 시간 할애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최고난도 고난도 그런 일부 문제들은 상크스로 넘깁니다. 그래서 기본 기출이라고 해서, 그거 해서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기본부터 심화까지 8종 교과서 개념을 총정리해주고 수능에 나오는 그래서 모든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내신은 당연히 커버가 되고요. 고난도 문제에 대한 스킬 중 기본 스킬을 소개를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조금 스킬이 더 들어갔어요. 한 20, 30% 늘어납니다. 언제나 수능이 새롭게 유형들이 막 나오니까 상크스로 새로운 스킬들이 들어오고, 상크스에는 기본적인 스킬도 일로 내려오고 그래요. 알겠죠? 자, 기본 평가원 기출과 일부 교육청 문제 선별에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개념과 스킬 강의가 한 20시간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시간 이상이 섬세한 개념 강의에 있던 문제풀이, 문제풀이 강의가 한 10배 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풀이는 섬기한이나 슬기한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섬기한에서 벌써 문제풀이 다 해놨어요. 그거를 그대로 따서 편집해서 여기다 붙여놓을 겁니다. 알겠죠? 대신 개념과 스킬을 시간을 확 줄여서 내가 강의를 해줄 거야. 문제풀의 경우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봤다. 그런 전제하에, 나 이거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야.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하고 한 번 더 풀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 있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수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 문제풀이 전에 필수 수강 문항을 선정해서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세이브하라고 효율적으로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릴 겁니다. 모든 강의는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현장 강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만 카메라 보면서 집중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모든 강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은 1월 7일인데 이건 오리엔테이션 찍는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1월 8일 날 오픈이 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첫 강의, 스피드 개념 찍어서 1월 12일부터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진행을 해가지고 2월 10일 완강 예정이에요. 뭐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계획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섬계안과 달리 여기는 추가 자료가 좀 들어갑니다. 왜? 섬계안은 처음 보는 이 강의 또는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계안만 충실히 해도 된다.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 스피드 개념은 반복 수강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재수강 아니면 하반기 때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추가 자료를 조금 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 테스트 문제라든지 추가 문제 자료를 좀 제공할 예정이에요. 주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건 스계화 안에만 있는 내용이다. 자, 수강 대상 벌써 느낌이 좀 올 겁니다. 섬계안 빠르게 완강한 다음에 곧바로 한 번 더 복습하고자 하는 수험생. 내가 섬계화를 한 1월 초, 중순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섬계화 끝나고 난 다음에 상크스 나오기 전까지 내가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혼자 복습해도 되는데 선생님과 같이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계화 안에서 개념과 스킬 부분만 20시간 정도 되는데 쭉 따라오셔도 좋아요.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리고 개념 학습 1회 이상 선생님 섬계화를 작년에 들었건 고2 때 한 번 들었건 이제 고3 되는데 또는 EBS 거 듣건 다른 선생님과 들었건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 아니면 다른 선생님 혼자 독학 다 좋아요. 개념 학습 1회 이상 했던 친구들이 빠르게 다시 한 번 정리하려고 하면 이 스계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 했는데 조금 아픔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재도전하려고 하는 N수생들 짱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자, 작년 수능 한 3, 4등급 이상 나왔었다. 생명과학 원인. 그러면 스계화 안 들어도 돼요. 알겠죠? 1, 2등급은 당연히 뭐 스계화 안 들어도 되고 1등급인 친구들은 혼자 복습하고 그냥 상크수로 넘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3, 4등급 정도에서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근데 섬계화는 조금 내가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스계화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2월부터 이제 정시까지 잘 안 돼가지고 재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 스계화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섬계화를 들었는데 어, 내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니까 개념에서 빵꾸가나 자꾸 몇 개 틀려. 다시 한 번 개념을 복습하고 싶은데 강의가 필요해. 스계화는 들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한 30몇 시간 정도 되는데 개념 부분과 스킬 부분 설명은 이게 20시간밖에 안 된다고. 이거 진짜 며칠 안 걸려요. 만목과 하면 일주일이면 다 듣습니다. 알겠죠? 하반기 때 자기가 빠르게 개념을 복습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처음 개념하는 학생들 내가 고3인데 또는 N수생인데 과학 이거를 생명과학 1으로 처음 선택을 해. 문과에서 또 이과를 와서 생명과학 1 처음 해. 그런 친구들은 섬계화 들으세요. 그리고 고1에서 고2가 돼가지고 내신용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슬계환보다는 섬계환을 내가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강 대상을 말씀드립니다. 자, 교재는 4권이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4권 한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갖고 있어요. 4권. 한 번에 다 못 들어요.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4권 한 세트. 자, 이렇게 되고 본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본교재. 그리고 약간 사이즈가 큰 문제편. 기출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 교재 있고요. 그리고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서브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4권이 한 세트가 됩니다. 자, 본교재는 개념들 쫙 정리해놨습니다. 거기에 스킬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매 중단원마다 단원 유학 정리, 자기진단 테스트,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문제편이 있는데 이게 따로 이제 있죠? 평가원 교체 문제. 근데 여기는 최고난도 문제는 빠져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상크스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선별된 교육청 문제. 그래서 총 363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위주로 효율적으로 실어놨습니다. 자, 숙제 교재. 백지복습과 누적복습 해주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브루트가 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선생님이 거의 15년, 16년 전에 만들어낸 건데 정말 데이트를 쳤던 거죠. 복습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 내용 또는 판서 내용 이거를 손글씨로 잘 써놓은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필기하느라고 시간 뺏기는 거 좀 쓰고 덜어주려고 그리고 복습하기 되게 좋아요. 갖고 다니면서 휴대하기 편하니까 복습하라고 준비해놓은 겁니다. 자, 교재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칼라로 편집 되게 잘해놨어요. 본교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본교재 중단을 끝날 때마다 단원 유학 정리, 자기진단 테스트 개념 확인 문제들이 쭉 되어 있고요. 자, 문제편은 숙제 교재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지복습하라고 그리고 누적복습도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제공합니다. 문제편 2단 편집으로 돼 있습니다. 기출문제들 쭉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도 자세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브노트입니다. 알겠죠? 특히 작년부터 애플펜슬로 아이패드 그걸 해가지고 되게 더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왔어요. 가독성도 되게 좋고요. 정말 좋을 거예요. 자, 서브노트.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만 드리는 추가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개념 테스트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 문제, 수능식 문제도 계속 추가로 더 나갈 거야. 알겠지? 다시 한 번 재수강 또는 반복 복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 이런 걸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라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이 정도로 해서 교재와 자료. 아, 추가 자료는 이렇게 강의 오른쪽에 정기적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와 강의 자료 모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입니다. 잘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합니다. 강의 소개